안녕하세요. 여러분 인공지능 컴퓨터 정보가 김태경 교수입니다. 벌써 3주차 수업입니다.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2주 추가 연장되어 4월 10일까지 지속됩니다. 코로나19로 인해 여러분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 걱정이 많이 됩니다. 하지만 이것도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봅시다. 오늘은 지난주까지 인간의 정보처리 과정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컴퓨터 구조와 비교해보았지요. 책이라는 데이터를 인간이 처리하는 과정은 컴퓨터의 CP, 메모리, 하드디스크의 역할과 유사했습니다. 오늘은 본격적으로 컴퓨터 내부로 좀 더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. CP, 메모리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인데 이번 시간 이후에도 한두 번 더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. 오늘은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. 그리고 오늘 수업 내용에는 IT 전공이라면 알아야 할 상식적인 내용도 있습니다. 컴퓨터 내부에서 메모리의 종류, 프로그램과 프로세스의 차이점, 운영체제의 역할 등입니다. 꼭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이 내용을 이해해 주기 바라고 이것들이 여러분들 앞으로 기본이 되어 개발자로 성장하는에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. 오늘 과제는 17번 슬라이드에 있는 CP부의 구성요소와 기능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. 오늘 수업을 들으면 CPU를 보는 크게 제어장치, 산술 논의장치, 그리고 레지스터로 구성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. 제어장치는 CPU의 두뇌 역할을 하고 산술 논의장치는 연산을 하고 레지스터는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. 그런데 17번 슬라이드를 보면 좀 더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. 그것은 레지스터의 종류를 5가지로 세분화해 줬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들 오늘 숙제는 17번 슬라이드에 있는 구성요소의 영문, 플레임을 찾고 그 기능을 정리하는 것입니다.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. 크게 어렵지 않죠? 3주차 동안 여러분들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조금씩 감이 잡히나요? 잘 따라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서 열공해 봅시다. 그리고 지금 영상의 자막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인공지능이 알아서 저의 음성을 인식해서 문자로 변환해 준 것이랍니다. 저의 목소리도 인공지능이 변환해 준 것이고 이 자막도 인공지능 만들어준 셈이지요. 이렇게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으면 다양한 서비스를 재미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도 만들 수 있답니다. 인공지능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할게요. 그럼 이번 주도 힘내세요.